이게 두 정비가 똑같은 거에요 사장님? 네 똑같은 거에요 그래서 소리도 다행이에요 그렇게 하죠 차를 밀어놓고 아마 당겨져야 될 거에요 왜냐면 브러쉬에 쓰고 타이어 한쪽이 좀 없잖아요 디프 같은 거 느낌이 괜찮죠 여기서 굴려면 타려면 다 여기 위에서 굴려 위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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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 한 번 달려보세요 왜냐면 바퀴가 움직이는 게 손편에서 움직이는 게 몸처럼 가만히 있는데 타이어가 싹 늘리잖아요 쭉 가만히 있어요 코아 떼지 마 이거 3-분의 1 3-분의 3 그렇죠 3-분의 1 3-분의 1 3-분의 1 3-분의 3 3 neg signs 그렇지 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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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한번 해보실래요? 제가 실패했는데 한번 성공해보시죠 제가 실패한 점프를 앵앵앵앵 하면서 실패한 거를 성공했습니다 와 성공 나 실패한 거를 성공했습니다 예 성공했어 성공했어 이야 점프 성공했어요 대박 와 이제 프로가 된 것 같아 순간적으로 프로가 된 것 같아 앞으로 스콜피언은 스콜피언의 운명은 lü정한 거 스콜피언 스콜피언